이거지 콜라미 팩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어쩌면 좋아 와 햄폭탄 흰쌀밥에 이거지 막 그대로 먹어서 컴온 미쳤다 와 죽여준다 와 햄 Assistance 으음 으으으으으으읏 식사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읍 햄이랑 컴온! 식감 돌았어. 미친 거 아니야? 무기징역. 점ößtXT. 음! 음 와 으으읍 으퍟 이랑 싸울래? 내 입에서 싸워. 박면이랑 혐의랑 제가 반칙 아니야? 이게 맞는 사람 누군데? 나랑 결혼하든가. 이게 로또지 뭐야. 성인병 파티 최고. 농랑. 이렇게 마주실 수가 있냐? 이렇게 마주실 수가 있냐? 이리온. 제가 진짜 부대찌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흐름이 끊기면 안 돼. 흐름이 끊기면 안 돼. 해미불. 빨리 익네. 꼬들면? 표기 긁면? 안 꼬들면. 음 이 언니 파마 잘 됐다. 부대찌개 무조건 햄 추가해줘야 되거든. 그게 국룰이거든. 진정. 이거지. 딱이야. 대표님 속 터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린다 Sorry 탄수화물은 우리가 사랑하는 데 에너지로 쓰이죠 Sorry 이거 이제 봤어 햄에 미쳐가지고 맛있어 햄을 그렇게 먹은데도 엄청 많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럴 때 뭐다? 홀리마마 침대 아니냐고 들어와 나 햄 좋아하네 나 햄 좋아해 좋아하는 것 같아 좋아해 아 머리가 땡 너가 나랑 같이 부대찌기를 먹을 순 없잖아 간식 줄까? 사랑해요 그럼 오늘도 잘먹었습니다 오늘도 잘먹었습니다 껴어어어어어어 안녕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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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